오주형 오주형 다시 한번 오주형의 서비스 박민준의 서비스 박민준 오주형 박민준 선수는 그 떨어지는 타점을 빨리 찾아줘야 될 것 같습니다 통하지 않았습니다 박민준의 서비스 산들 박민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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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는데 오재영 뒤로 물러나있습니다 계속 받아냈는데요 네트 맞고 넘어왔습니다 아 결국 잘했습니다 박민준 받지 못하고 공격력이 있는 선수기 때문에요 오늘도 저렇게 좋은 찬스가 왔을 때는 과감한 공격이 들어가십니다 그렇습니다 그런 공격대로 많이 묻혀서 해주는 것이 좋겠죠 몸을 만들어야 되겠죠 박민준 서브 떴습니다 뜬 볼 받아냈고요 오재영 선수 오재영의 서브 있습니다 백핸드 플렉스 있는 모습을 계속 보여주고 있습니다 본인이 준비를 하면서 하나 둘씩 잘 받아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경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탑스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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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 연결동작까지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렇죠 아 지금도 막아서 공격을 하면서 뭔가를 풀어가고 있는 모습 좋습니다 예 박민준 그렇습니다 오주영의 서브 퍼엔드 다시 한번 오주영 onto 자 자 관 주는 방민준이 있습니다 stol 그만큼 또 길을 더 보존군요 그렇습니다 아 혹시 이 선수가 점수를 2점 차로 벌려나왔습니다. 강약을 조절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2점에 점수가 나왔습니다. 점수는 8대 4고요. 있습니다. 점수는 9대 4, 오주형이 앞서 있고요. 저희가 경기를 따라가기 힘들 정도로 박민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